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의 동료 의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세종시의원 7명이 상 의장의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김광훈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의원 요구에 따라 다음 달 19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 의장의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논의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. 상 의장은 지난달 국회 연수 후 음주회식이 끝난 자리에서 동료 남성 의원의 신체 일부를 접촉해 추행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며, 현재 민주당, 중앙당, 윤리감찰단 차원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